오늘 저희 기억 드라마 고산나리입니다. 기억 잘 되겠죠? 우족거든요. 일단 제가 아는 이쪽 계통에 좋은 분들 다 모인 것 같아서 많이 기억될 드라마일 것 같아요.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촬영 마치시기를 바랄게요. 감독님 작가님 두 분이 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 천봉 같아요. 기도하는 뒷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마지막에 행복한 기억으로 많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혼자 가요? 아니 저도 같이. 새 남편이 있습니다. 건강하세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잘 모르라. 아이고 썩 드라마. 구사 기원입니다. 만사 형통이고. 그러면 뭐 좋은 결과는 자연에 따라올 거라고 믿습니다. 역시 기억에 남는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기억에 남는 그런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엄청 멋있어요. 레디. 하나 둘 셋. 레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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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N TV10 즐거움의 시작 TVN